먼저 친구하자고 한 건 너야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? 나 좋아한다고 한 것도 너야 너 나 좋아해? 사람 마음 들어 너 토하기 있냐? 축제는 끝났어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나 팩스 생겼어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 그날 너 먼저 발견하고 나한테 도움을 챙겼던 사람은 따로 있었어 왜 날 도와준 거야? 어차피 너랑 나랑은 사는 세상이 달라 좋아해? 크다 해봐 jack 너 먹으려고! 왹 내 눈을 잤습니다 난 축제에 안하고 내가 길가다 조롱당하든 말든 내가 본 상관! 그리고 윤창아 개! 내 말 안들어 창으로 졌나 요즘 뭐 걔들한테 물 떨어져 있다 이 정도도 못해주면 너는 사람이나 굿바이 잘 봐 오직 너만을 위한 그대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못 받아봤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일핀다는 선물을 좋아해줄 수 없지 들리진 않지만 보여, 느껴져 누구 또 괴롭히는 놈 있으면 바로 연락하거든 넌 음악할 때 제일 있나? 가장 먼저 제발 숙제 날씨